짠! 여러분! 저희는 지난 2023년 12월 아이슬란드로 18일간의 로드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아이슬란드 여행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유명한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녔던 지난 여름 여행과는 달리 이번에는 인적이 드문 곳 위주로 여행하며 아이슬란드의 겨울 풍경에 조용히 스며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2,000km의 기나긴 로드트립에서 만난 다채로운 겨울 풍경들 덕분에 18일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숨겨진 스팟을 찾아 험난한 설산을 하이킹하며 겪었던 우여곡절과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만났던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고 소복히 눈이 쌓인 빙하를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오로라를 보며 감탄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뜨끈한 온천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며 휴식도 취해주고 외딴 곳에 위치한 케빈에 묵으며 아이슬란드 현지의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이렇게 18일 동안 저희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아 총 8개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의 아이슬란드로 로드트립을 떠나보아요! 가시죠! 아이스크림을 시작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저희 아이슬란드에 도착해 가지고 엄청 장을 많이 봐가지고 지금 트렁크에 실었고 이 서브웨이에서 간단하게 저녁 때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1시간 14분 거리에 있는 첫 번째 숙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춥기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다. 어쨌든 저희 18일 동안 재미있게 아이슬란드에서 시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기 저희가 숙소로 가는 길에 우로라가 보이는 것 같아서 잠깐 멈췄어요. 빨리 하나를 봐봐. 나오나? 그냥 이거 빨리 나가서 찍어야 돼. 지금 빨리 빨리 타면서 봐봐. 우와 다 나온다.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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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오자마자 아이 진짜 대박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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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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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방금 체크아웃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슬란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감기에.. 못감기에 걸렸습니다 하루만에.. 근데 어제 진짜 멋있긴 했어 감기 걸릴만 했다 가치가 있었다 왜냐면 너무 오로라가 멋있었어가지고 그리고 태양의 활동이 너무 왕성해서 오로라가 진짜 세지면 붉은 빛으로까지 보인대요 근데 저희가 살짝 붉은 빛까지 본 것 같아요 응 맞아 눈으로도 너무너무 강렬하게 그게 보여서 와.. 진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아이슬란드 오자마자 제 몸 컨디션과 바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슬란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저희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죠? 하이포스 하이포스로 갈 겁니다 여러분 저희 저번 아이슬란드 여행할 때 갔었던 데인데 지금 겨울이라서 길이 안 좋아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안 되면 이제 비크에 있는 폭포 저희가 저번에 아이슬란드 여행할 때 못 봤던 폭포 그 정도 보고 그냥 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8일 일정이니까 뭐 여유는 있겠지? 그러게 우리 이번 아이슬란드 때는 유명한 데는 웬만하면 스킵하고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안 가봤던 데 위주로 근데 저희가 저번에 굉장히 알차게 다 갔더라고요 그러게 그래서 안 가봤는 데만 가려고 하니까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리하지 않고 겨울이니까 여유롭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포스로 가시죠 오우 출발 아이오 신기하다 되게 목도링 미치다 왜 인펄서블이라고도 있잖아 가자 가봅시다 가시죠 안 가자 우리 아파트 고기찍 가스제 주차장 같은 곳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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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이 너무 심해요 너무 가보시다 아, 잠깐 아니야! 뭐가 다 없었어! 왜? 안 되겠다! 아, 안돼! 차려! 아, 안돼! 아, 안돼! 와, 미쳤다!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춥다! 와, 근데 생각보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심한 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저 절벽에 서있다가 떨어질 것 같아! 진짜로 서면은 옆으로 이렇게 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저앉아서 남편! 다리를 걷자고! 아니, 그래도 마지막에 용기내서 거기 근처까지 가서 찍긴 잘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스란드 여행이 더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얕본 것 같아! 그러게! 하이포스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도 오기는 왔어! 만약에 눈이 내렸으면 우리가 아예 오지도 못했을 텐데! 눈은 안 와서 왔어! 다행히 여기까지 오기는 왔어요! 옛날에 기억나네! 진짜 좋았다! 하이포스 좋았다! 좋았다! 잘했어! 잘했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미끄러워질 텐데! 잘했어! 잘했어! 운동 잘하는데! 윗부로드! 운전 경력이 안전을 많이 하게 됐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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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質 말 많다 저기 한번 여러분 말이 있어요 얘들아 얘들아 안녕 무반응인데 너무? 안녕 안녕 무의 실패 오 나한테 오는데? 오 뭐야 나 드로이드인가? 왜 나한테 얘들아 나한테 뭐 볼일이 있니? 아까 전에 그렇게 부를 때는 안오더니 갑자기 친근감 생겼나봐 한쪽으로 머리 넘긴게 좀 느낌이 있구나 얘네 앞머리가 짧고 애들이 다 스타일이 있는데 개성이 다 있어 왜? 너무 추워? 들어가자 우리 진짜 가자 우리 이러다 집에 못 간다 우리 짠 여러분 저희가 저번에 안가봤던 스코가포스로 왔는데 왜 이렇게 가본 것 같지? 그때 폭포 안쪽에 들어갔던 폭포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멋있다 이거 물이 막 튀어요 여기까지 재밌게 봤다 왜 이렇게 비디오도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비디오 눌렀는데 아무 행동을 안 하셔도 내가 예~~ 막 이렇게 앞이 이제 안 보인다 우리 그러면 이제 숙소로 가자 오늘 진짜 재밌었다 그래서 여기 못 보는 줄 알았는데 해 져가지고 봤네 오늘 보고 가네 아이고 렌즈가 다 젖었다 아이고 어 갑시다 오 조심 으응 이거 뭐 기친데 있어요? 저희는 오늘 제육볶음을 충격적으로 제육볶음을 먹겠습니다.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삼겹살. 저희 이 상태가 뭘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떡볶이여도 상관. 떡볶이여도 상관. 맛있어? 떡볶이 맛있어. 떡볶이 맛이야? 이게 무슨 제공이야. 그래도 맛있어. 단백질이 채워지는 느낌. 아 맛있다. 맛있는데. 집에서는 저도 안 먹을 그런 맛인데. 내가 이렇게 차려주면 밥상 업업. 우리 오늘 뭐 먹었어? 아침 바나나 하나 먹고. 땡이야? 응. 그래도 되게 알차지 않아? 아니 알차지 않으라고 하면 알차진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알이 없는데. 재밌었어. 하이퍼스는 근데 진짜 관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는데. 그 정도로 힘들었고. 드라이브 하는 길이 그냥 다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밖에 없고. 그게 진짜 너무 좋았어. 아무튼 오늘 재밌었다. 응. 완전 재밌어. 나이플로お 말할 수 없지. 밖에서 살 때는 조금 더irsty. 하이퍼스는 밖에서 살기 힘든. 하이퍼스는 아니고 해달라고 해. 하이퍼스는 밖에서 살기가 bigger. 하이퍼스는 밖에서 살기, 하이퍼스는 apt로 아래. Welcome to your movie. You are now a movie star. This is our very own Icelandic Hollywood movie studio. This is one of the most popular places where film studios, such as those in Hollywood and those big ones, and then HBO and other companies like Netflix have come here very frequently to film. TV shows and other interstellar movies, such as Star Wars, Oblivion with Tom Cruise, if you know it. We are just walking ourselves. It is constantly changing. This wall here was connecting here. This was two holes. All of the service is just how we have a nice carpet. There is a solid ceiling and there is a low hole on the other side. And as you can see, the green racers also have a nice frame. The sky is in the middle of the air. This is not the entrance in the air. It is not the port of the air. It is not the way that we experienced the sun. Or a large cloud. It is not the way that we are talking to. It is not the way that we are driving there. It is not the cool place. It is not the way that we are looking for now. 이곳은 유럽과 여름의 흥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지적이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이스크림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작은 센터입니다. 여기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 조심해. 오, 되게 잘 만났다. 오우 멋있다 그지? 우리 꼬락선이 봐 오우씨가 여기로 왔어 짠 여러분 저희 아이스케이브 투어 마치고 바로 거기에 있는 피자집에 와서 피자 시켰어요 진짜 배고프다 진짜 배고파요 이거 무슨 아이슬란딕 뭔지 알 수 없는 뭐가 들어가네 넘버원 메뉴야 맛있겠다 새우 냄새부터 못들어 도우가 블랙이야 파산 느낌? 파산 느낌? 음 엄청 맛있는 미스터 피자 맛이야 약간 새우 종류인가? 셀피쉬인가? 약간 랍스터 같은 맛도 나와 이게 제일 대표 메뉴 같았어 진짜 맛있어 짠 여러분 이거 뜯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그러게 아이스케이브 투어 어땠어? 재밌었어 근데 약간 아쉬운게 제일 멋있는 데가 녹아가지고 갈 수 없다고 보기까지는 그게 좀 아쉬웠어 비가 많이 와서 그런거 같은데 응 그래도 되게 신비롭더라 그 안에 그 케이브의 패턴이 올록볼록하다고 해야하나 어떻게? 이거 주먹으로 가 ㅋㅋㅋㅋㅋ 그거랑 또 빙하 그거 한번 먹었는데 빙하 맛이 어땠어? 그냥 맛있었어 짠거나 이러진 않았어 짠거나 그러지 근데 그 빙하 투어를 하면 그걸 꼭 먹이는게 기본인가봐 옛날에 빙하 투어 할때도 빙하물 그냥 마셔도 된다고 여기 물이 다 엄청 깨끗한가봐 여기 아이스란드 사람들 여기 물에 엄청 자부심 있는거 같더라고 수돗물 다 마셔도 되고 아이스란드 이건 먹으러 가고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어 그래서 이빙하니 음식은 아이스란드 그냥 먹으러 가고 다 먹으러 가고 그런 음식은 브라우니까지 시켰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을때 먹어놔야지 커피 두잔이랑 칼로리는 높은 것 같아. 찐득찐득해. 아 좋다 여기. 여기 정말 좋아. 아이고 어려. 어쨌든 잘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비크에서 가장 유명한 비크의 랜드마크 같은 교회에요. 저희 피자 먹는데 여기 교회가 보이길래 그냥 한번 가는 길에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언덕 위에 있어서 여기 마을이 한 번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맛있다. 저 앞에 가서 한번 봐야 겠다. 비크는 정말 작은 마을이었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알 수 있어. 그럴 것 같아. 어? 저기 우리 저번에 갔던 그 유명한 블랙 미치 그거인가? 어 맞아 맞아. 좀 다르네. 우리 저 너머 사이드로 갔던 거 아니야? 어. 여기는 저번에 가봤으니까 너무 추워서 안 가기로 하겠어. 어쨌든 여기까지 비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저기로 가볼까? 빙하 보러 가보시죠. 갑시다. 가자. 저기에 보이는 저 논산 저쪽에서 나오는 빙하를 우리가 보러 가는 건가 봐. 멋있으면 좋겠다. 어 저기 보인다 빙하. 너. 어 되게 멋있다. 그럼 가고 싶어. Evolution star star 보는 게 얼마 만이야? 산이 얼마 만인가? 어. 색깔이 되게 약간 푸른 빛. 어쨌든 이게 접근성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주차장 대놓고 10분 정도 걸으면 바로 볼 수 있어. 좋네, 여기. 아, 이 찬바람을 맞으면서 빙하를 보고 있자니. 따뜻한 코코아가 한 잔 생각나는 것 같아. 여기 먹고 싶다. 아, 제 감성 아닙니까, 그거. 어, 저게 사람들이 투어를 엄청 많이 하고 있구나. 저기, 저쪽으로도 우리 가볼까? 아, 가보자. 빙하 진짜 멋있다. 그러네. 다시 봐도 진짜 멋있다. 땀 가시바들 진짜 멋있다. 어 근데 이거 또 빙하다 어 우리 서있는 곳도 빙할걸? 어 그렇구나 빙하 위에 서있는 거였어요 하구아 지금 덮여있는 거였어 어쨌든 여기 어쩌고저쩌고 요쿨이었어 어쩌고저쩌고 요쿨 성공 맛있다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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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 잘하고 있습니까? 나 정말 잘할거 같은데 계속 내가 해줄게 그정도야? 자신이 넘치는데? 냉패 내린다 안녕 오 맛있겠다 하구아 하구아 trochę łag 내게 me 엄마 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ut for the holiday to go my way, there's one thing on my list, some secret mistletoe where we can go and finally steal a kiss.